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스코가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간부들을 무더기로 징계하면서 특정 노조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중징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진원지는 포스코 인사위원회 회의록인데요. 이걸 보면 특정 노조 탄압을 암시하는 인사위원들의 발언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른바 노조 파괴 문건 사건으로 최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노조 파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포스코가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 12명을 징계하기 위해 개최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인사위원들은 징계 대상자의 노조 활동을 문제삼아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드러내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특정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 징계를 암시하거나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켜야 한다는 발음도 서슴치 않습니다. 급기야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부당하지만 중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추정되는 발언까지 나옵니다. 괴롭힘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워. 사실 이게 진짜 민놈만 아니고 일반적이면야 뭐. 전부 다 경고죠. 문제의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회사의 직책 보임자들이 노조 탈퇴를 권유한다며 노조 간부 12명이 당사자들의 집 앞에서 1인 시위와 항의성 문자를 하자 회사가 이에 맞대응하면서 열렸고 결국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라며 구제 신청을 했고 포스코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뜻밖에도 여기에 문제의 발언들이 그대로 포함된 겁니다. 노조 측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줄 수 없다는 노조법을 포스코가 정면으로 위배했으며 포스코의 조직적인 노조 파괴 행위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며 사법기관에 고소할 방침입니다. 포스코는 민주노총을 언급한 것은 징계 대상자들이 집단적으로 시위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특정노조에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지방노동위원회에 가감없이 제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행정기관 민원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영덕군과 울릉군이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경상북도 교육청은 넷째 등급인 라등급을, 경상북도와 경주시, 울진구는 셋째 등급인 다등급을 받았고 포항시는 둘째 등급인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개별 민원처리 시스템 및 만족도 등 5개 항목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관광객 2천만 명 유치와 신재생에너지 미래산업 육성 등 6대 군정 목표를 정했습니다. 10대 사업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지정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강구 연안안 개발과 강구대교 건설을 추진합니다. 또 동서횡단 철도 구축 건의와 축산 블루시티 조성,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어제 포항죽도시장에서 화재 발생에 대비한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구별 위치 표시판을 재정비하고, 소방차의 현장 도착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각 지구별로 출동 경로도 확인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포항시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가 준공돼 소상공인들의 물류비 절감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